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0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고급 외제 차량 보닛을 열었더니 안에 있던 까만 봉지에서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부엌 찬장과 옷장 서랍 등 수납장 곳곳에도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모두 사기 일당 총책 30대 남성 A씨가 가로챈 돈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에 투자할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면 20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체 개발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만 140여 명, 사기당한 투자금만 124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옮기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일당 6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일당 사무실 등에서 29억 원가량의 현금과 귀중품,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윤티인입니다.